다음venat 서로 피해 안시으려면 속으로 안된다고 아쉬워하고 속으로 해 속으로 왜 겉으로 표현해가지고 화를 들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생각을 하고 들을 때는 아무 생각 안 하려고 해요. 좀 오래 걸릴게요. 사과 사과. 사과도 먹고 싶다 딸기도 먹고 싶다. 라이벌이라 하기에는 너무 위에 있고 걔가 없었으면 뭐 매달 한 개 딸 거 두겠다고. 근데 매 시합마다 얘를 이기자라는 생각은 항상 있어요. 근데 매일 못 이기는 걸 뿐이에요. 니가 언제부터 시발 어? 돈 다 애매해 놔 가지고 장비 타려고 장비 그걸 하고 있어. 이렇게 하면 되겠네. 시발 이게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고 한 생각은 매일매일. 박찬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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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인생이에요. 양국은. 불행의 반환점. 이왕 한 거 국가대표 1등까지 해보고 그런 마음이. 그게 최고 정상이니까. 자세히 많으셔도 좋아요 그게. 아니 나 당신이 필요했지만